안녕하세요. 기린영어입니다. 2020년도 3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1번, 32번 문항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Fragility, 연약함, 2. Stability, 안정성, 3. Harmony, 조화, 4. Satisfaction, 만족감, 5. Diversity, 다양성이 되겠죠. 1. When he was dying, the contemporary Buddhist teacher, Daneen Kataguri, wrote a remarkable book called Returning to Silence. 그가 조각하고 있을 때 현대의 불교의 스승인 Daneen Kataguri는 적었습니다. 놀라운 책을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침묵으로 회귀라고 불리는 책이었죠. 자, 먼저 접속사 when과 그리고 비동사 ing의 과거 진행형 구조 나와있고요. 지금의 콜디는 앞에 있는 책을 꾸며주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분사 구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Life, he wrote, is a dangerous situation. 삶이라는 것은 그가 적기를 위험한 상황입니다. 라고 말을 했죠. It is the weakness of life that makes it precious. 삶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소중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자, 문장에서 it is, that 강조 구문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바로 is와 that 사이에 있는 지금의 명사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that은 위치로도 변경이 가능하죠. His words are filled with the very fact of his own life passing away. 그의 말들은 채워져 있었는데요. 바로 그 사실이었죠. 그의 삶에 대한 사실인데요. 바로 그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그의 삶이 되는 것이죠. 자, 문장 보신다면 비동사 pp의 수동태 구조 나와있고요. be filled with가 뭐뭐로 차다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passing away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고 있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는 분사구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의 그릇, 즉 자기는 아름답습니다. 그것의 이유는 곧 그것이 깨질 것이기 때문이죠. 접속사 because을 사용되어 있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중국 자기의 삶은 언제나 위험한 상황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Such is our struggle. 그것이 바로 우리의 투쟁인데요. This unstable beauty. 이처럼 불안전한 아름다움이 되고요. This inevitable und. 바로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이죠. We forget how easily we forget that love and lozzy are intimate companions that we love the real flower so much more than the plastic one and love the cast of twilight across the mountainside lasting only a moment. 우리는 있습니다. 얼마나 쉽게 우리가 잊게 되냐면 사랑과 손실이라는 것이 매우 밀접한 동반자의 관계라는 것을 잊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잊는 것인데요. 바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보다 정말 진짜의 꽃을 그렇게나 많이 좋아한다는 것을 잊고요. 그리고 우리가 산 중턱에 걸쳐있는 바로 그 twilight을 좋아한다는 것을 잊게 되는데요. 바로 그 햇볕은 아주 잠깐 동안만 지속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잊게 된다가 되겠죠. 자 문장 보신다면 접속사 대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컴마 이후에 병렬구조로 다시 한번 접속사 대절 나와 있죠. It is this very blanket that opens our hearts. 이것이 바로 빈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말이죠. 자 앞 문장과 동일하게 It is that 강조금은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is와 that 사이에 있는 것이 명사이기 때문에 위치로도 변경이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깨지게 되는 자기를 좋아하고요.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플라스틱 꽃보다 금방 시들게 되는 진짜 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산 중턱에서 잠깐 동안만 생겨나는 twilight을 좋아하는 건 바로 그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31번 문항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연약함이 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삶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자기 그릇 즉 삶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깨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아름다운 것이죠. 진짜 꽃이 언젠가는 시들어 사라지지만 플라스틱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바로 항상 불안전한 상황이 하나의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1번 문항 풀이해 봤고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32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e didn't carry on to the end. 그는 끝까지 계속하지 못했다. 2. Someone told him not to give up. 누군가 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다. 3. The sticks were not strong enough. 그 막대기들이 충분히 튼튼하지 않았다. 4. He started it without planning in advance. 그는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시작했다. 5. The weather was not suitable to start a fire. 날씨가 불을 피우기에 적합하지 않았다가 되겠죠. 그 어떤 것도 즉각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결과도 우리들의 연습이나 행동으로부터의 어떤 결과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부정주어 nothing 나와있고요. 지금의 happens는 바로 자동사로 사용되어 있죠. 마지막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This is like the example of the man who tries to make fire by rubbing two sticks of wood together. 이것은 바로 한 남자의 예와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무로 만들어진 두 개의 막대기를 비비면서 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의 예와 같습니다. 자, 먼저 like는 전치사로 사용되어 있고요. 선행사 man을 수식하는 주격관계대명사 whoa 그리고 try to bu정사 ~~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되겠죠. 그리고 by plus ing ~~함으로서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He says it to himself. 그는 그 자신에게 말합니다. 자, 주어와 목적어가 같기 때문에 제기대명사 사용했고요. They say there is fire here. And he begins rubbing energetically. 그들이 말했다. 바로 여기에 불이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은 시작하죠. 열정적으로 에너지 넘치게 문지르는 것을 말이죠. 자, 주어와 동사 나와 있고요. 절이 나와있게 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목적격 접속사 대치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He rubs on and on, but he is very impatient. 그는 문지릅니다. 계속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는 굉장히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He wants to have that fire, but the fire doesn't come. 그는 원하고 있죠. 그 불을 가지기를 말이죠. 그렇지만 불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의 대체는 뒤에 있는 명사 fire를 꾸며주는 지시사로 활용이 되어 있죠. So, he gets discouraged and stops to rest for a while. 그렇기에 그는 낙담하게 되고요. 잠깐 동안 쉬기 위해서 멈추게 됩니다. 자, 먼저 get plus pp 나와 있는데요. 수동의 역할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stop 다음에 투브 정사는 뭐 뭐 하기 위해 멈추다가 되겠죠. ing가 나올 때는 무엇무엇을 멈추다로 사용할 수 있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Then he starts again, but the going is slow, so he rests again. 그리고 그는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은 굉장히 느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한번 쉬게 되죠. By then, the heat has disappeared. He didn't keep at it long enough. 그때쯤이면 그 열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충분히 오랫동안 그것을 하지 않았죠. 자, has pp 현재 완료 사용되어 있고요. 지금의 disappear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따로 목적어를 취하지 않게 되죠. He rubs and rubs until he gets tired and then he stops altogether. 그는 문지르고 문지릅니다. 그가 피곤해질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완전히 멈추게 되죠. 마찬가지로 get plus pp의 수동의 구조가 사용되어 있죠. Not only is he tired, but he becomes more and more discouraged until he gives up completely. There is no fire here. 그는 피곤해질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되냐면 낙담하게 되죠. 그가 완전하게 포기할 때까지 말이죠. 여기에 불은 없다. 라고 그는 말하게 되죠. 자, not only is he tired. 바로 도치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not only가 문 두로 튀어나가게 되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되었죠. 그리고 become plus pp의 수동의 의미가 사용되어 있죠. Actually, he was doing the work, but there wasn't enough heat to start a fire. 사실 그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충분한 열이 없었는데요. 바로 불을 지필 열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b 플러스 ing의 과거 진행형 사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명사, 히트를 수식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나와 있죠. The fire was there all the time, but blank. 불은 거기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빈칸 했다가 되는 것인데요. 자, 32번의 답은 1번이 되는데요. 불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끝까지 계속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자, 32번 문항 보자면 참을성이라는 것이 바로 성공을 이룰 열쇠라고 말하고 있죠. 그 어떤 것도 즉시 발생하지는 않죠. 어떤 목표를 갖든지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결과를 맺을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요.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가 바로 32번 문항의 내용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3월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1번과 32번 문항 풀이해 봤고요. 제 수업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